처음부터 펭귄 나 처음부터 해야지 마음대로 하면 어때? 펭귄? 아나콘다 아나콘다? 없는데 오 우리 우진이 어려운 거 했는데 우진아 엄마 한 번만 봐봐 낙타 뭐라고? 낙타 없어 다 있어 그 다음에 너 해 햄스터 지는 있는데 지 잠깐만 잠깐만 나 색칠 아직도 못했어 나 지 지는 이제 햄스터가 없어 지 있어? 그 다음에 너의 유니콘 유니콘 없어 막살막합니다 양 없어 치다 치다 있어 생각이 거의 똑같은데 우진아 엄마 한 번만 봐봐 아이들 엄마 한 번만 봐봐 이거 내차야지 원숭이 원숭이 나도 있지요 나 여기 엄마랑 내 띠랑 우리 띠도 있어 채연아 오늘 우리 방학 며칠째 해 음 이틀째 이틀째 남의 둘 재밌게 놀자 이제 내가 해볼까? 이틀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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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틀째